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모든 액세스 개체 왼쪽에서 테이블을 선택하시는데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문일자 필드를 날짜, 시간, 데이터 형식으로 변경한 후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날짜,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연, 월, 일 형태로 날짜가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또는 네 자리로 표시하시고요. 연, 그 다음에 mm, 월, dd, 일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화번호 필드는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입력 마스크 필드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0부터 9까지 숫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고 더샘, 뺄샘 기호는 사용할 수 없도록 입력 마스크 기호에 대한 거가 좀 설명이 되어 있죠.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마스크 기호를 0이 아닌 9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괄호 열고요. 9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요. 다시 9를 4개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9, 9, 9, 9 입력하신 다음에 세미콜론, 중간에 있는 기호도 저장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문처 필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값이 반드시 입력된다라고 하시면 필수해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 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서 코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거래 구분 필드를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IMD 모드에 오셔서요. 0 숫자 반자 선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섯 번째 문제죠. 거래 기간 필드에 대해서는요. 255 이하의 숫자가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바꿔주시고 255 이하라면 필드 크기가 바이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네, 크기를 좀 줄였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테이블 표시 클릭하신 다음 도서별 판매내역 더블 클릭 도서 코드 더블 클릭합니다. 두 개 테이블 추가하셨다면 첫 번째 도서별 판매내역 테이블의 물품 코드는 도서 코드 테이블의 물품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물품 코드를 선택하셔서 도서별 판매내역의 물품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에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버튼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하시고요. 관계 도구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도서별 판매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물품 코드 선택하신 다음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탭에 가셔서 문제에 콤보 상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콤보 상자 도서 코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컬이 맞고요. 행 원본에서 점점점 작성기 도서 코드 테이블 추가하시고 닫기 도서 코드 테이블에서 물품 코드와 그 다음에 가져오실 필드는 저자 두 개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십니다. 도서 코드 테이블로부터 물품 코드와 저자 필드를 가져오셨고 저장되는 것은 바운드 열은 첫 번째에 있는 물품 코드로 저장하겠다. 열의 개수는 두 개였죠. 2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물품 코드와 저자 열 너비를 3cm 그 다음에 1.5cm 3 하고 1.5라고 입력하시고 문제에서 목록 너비가 6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6이라고 넣으시고요. 행수를 우리는 5라고 입력합니다. 제시된 내용 작성하시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DB 구축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 완성하는 문제 폼에서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되도록 폼의 기본 보기, 담색 단추, 레코드 선택기 우선은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여러 개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 탭의 기본 보기가 단일 폼이 아닌 연속 폼으로 바꾸시고 탐색 단추는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형식에서 탐색 단추 아니요 바꿔주시고 그 다음 레코드 선택기는 왼쪽 입쪽 부분에 삼각형 보이시죠? 그래서 레코드 선택기는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예 라고 바꿔주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txt 주문처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선택하니까 txt 주문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주문처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txt 주문 수량 필드 선택하셔서 컨트롤 선택하셔서 컨트롤 원본에 주문 수량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txt 총계 선택하시고요. 총계 판매된 총 금액을 표시하도록 계산 컨트롤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의 합을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네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합을 이용한다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 단가 필드 곱하기 주문 수량에 대해서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 기호와 천 단위 구분처럼 표시되도록 사용자 지정 형식을 설정할 것 형식 탭에 가셔서 통화 기호를 표시할 거니까 표시할 기호 통화 앞에 다시 한번 통화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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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라고 넣으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폰보기 가셔서 총계가 표시가 되는지 제시된 그림에 레코드 선택기 표시가 되어 있고 탐색 단추는 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오셔서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xt 주문 일자 필드 내용이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오셔서 연또은 두 자리 yy년, mm월, dd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 본문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클릭하시고요. txt 접수 번호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로 갖다 놓으시고요. 두 번째 주문 일자 세 번째 주문처 그 다음에 cmb 물품 코드 그 다음에 주문 판매 단가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순서대로 배치해 놓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현재 작업한 폼 저장하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요. 판매 내역 입력 폼에 cmb 물품 코드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 사항에 따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cmb 물품 코드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현재 테이블 커리 도서 코드 테이블에 물품 코드와 도서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테이블은 도서 코드 테이블이고요. 가져오실 필드는 물품 코드와 도서명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온 데이터에 저장하는 거는 물품 코드 첫 번째에 있는 필드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요.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형식 탭에 가셔서요. 실제 가져오는 열의 개수 두 개 맞네요. 그 다음에 물품 코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열 너비에 가셔서 0이라고 넣으시면 첫 번째 열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까 바운드 하셨고요. 바운드 열 첫 번째 하셨고 CNB 물품 코드 컨트롤에는 목록에 있는 값만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예라고 되어 있네요. 예로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폼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3번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판매 내역 폼의 본문 영역에다가요. 조금 전에 완성하셨던 판매 내역 입력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라고 했어요. 화면이 작아서 좀 크게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고요. 하이폼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하이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제시된 그림 그림이 따로 없네요. 그냥 적당한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하는데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요. 기본 폼과 하이폼을 각각 접수 번호를 사용해서 직접 지정하셔도 돼요. 접수 번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접수 번호 그 다음에 접수 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기본 폼과 하이폼을 각각 접수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목록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 이름을 판매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마침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 2번 완성하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해 첫 번째 보고서 완성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서별 판매 이익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머리끌에 라벨 33 레이블에 대해서 라벨 33이 어떤건지 물론 딱 클릭하시면 제목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 머리끌 하나 있으니까 라벨 33 레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레이블의 이름을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라벨 제목이라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33을 지우시고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라벨 제목으로 바꾸시고요. 형식 탭이 오셔서 글꼴이 궁서라고 되어 있죠. 글꼴이 궁서 입력하고 엔터 크기가 25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글꼴 이름은 궁서 크기 25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그루파 기준은 아래쪽에 봤더니 도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니까 오름차순 바꾸셔야 되겠네요. 오름차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같은 도서명 이라면 정렬 추가하셔서 주문 일자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추가 주문 처리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고서 바닥글 에요. 보고서 바닥글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세금 선택하시고요. 화면이 끝까지 다 아 네 옆에도 있네요. 세금과 TXT 판매 이익 컨트롤 에 대해서는 세금과 판매 이익 필드 총합계를 표시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합계를 표시하겠다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형식도 바꿔줄까요? 형식 탭에 오셔서요. 통화기호와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화기호 두 개 넣으시고요. 샵 컴마 샵 샵 0 이라고 넣으시고요. 마찬가지로 판매 이익 컨트롤 TXT 판매 이익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운분에 오셔서요. 썸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문제에 나와있는 판매 이익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판매 이익 입력하시고 형식 탭에 오셔서요.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처럼 통화기호 표시하되 샵 콤마 샵 샵 0 이라고 넣으셔서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서요. TXT 날짜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TXT 날짜는요.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현재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현재 날짜 정보가 표시되는 함수를 이용하여 몇 년 몇 월 며칠 요일까지 형식 탭에 가셔서 자세히 자세한 날짜를 이용하시면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입니다. 현재 페이지 PAGE M% 연산자 슬래시 M% 연산자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S 페이지 다음에 S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완성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 인쇄 미리 보기 누르셔서요. 제시된 그림 첫 번째 레이블에 대한 수정 정렬 상태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셨을 때 이쪽에 세금과 판매 이익에 대해서 합계가 구해졌는가 통화기호 표시가 되어 있는가 날짜와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서별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첫 번째 자료 보기 선택하면 CMD 자료 보기라고 명령 단추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의 원클릭에다가 작성하실 거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인쇄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보고서를 열겠다 라고 하시면 오픈 리포트 입력하시고요. 보고서의 이름은 도서별 판매 이익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 선택하시고요. 필터 이름은 따로 없으시고 조건이 있나요? 조건은 주문일자 데이터 중에서 타로를 해당한 것으로 보고서를 출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일자 월을 출출하셔야 되겠네요. 먼스 암수 이용하셔서요. 주문일자 에서요. 월을 추출한 값이 8과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스 몬 TH 주문일자 필드 에서 추출한 값이 8과 같습니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누르시고요. 도서별 판매내역 테이블과 도서코드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두 개 테이블을 추가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첫 번째 출판사 두 번째 합계 합계가 크로스텝 커리네요. 크로스텝 커리니까 합계는 좀 이따 볼게요. 월별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주문일자를 가지고 월을 추출해서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출판사별 월별 주문건수 주문건수 주문수량을 가지고 주문수량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텝 클릭하시고요. 출판사는 핵머리 글이고요. 출판사는 핵머리 글 주문일자는 열머리 글 주문수량은 값을 표시하는데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또 하나 합계가 있으니까 주문수량 한 번 더 갖다 놓으시고요. 개수를 가지고 핵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좀 수정하실 부분이 있어요. 주문일자가 월로 표시하셔야 되니까 먼스 함수를 이용하셔서 주문일자에 월을 추출한 값을 가지고 티에다가 월자를 붙이실 거예요. 월이라고 붙이시고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면 숫자만 구해지잖아요. 그 값 뒤에다가 월자를 붙이실 거고요. 맨 끝에 핵머리 글에는 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하실 얼라이언스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되셨으면 일단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출판사 그 다음에 10월 8월 9월 합계 숫자 맞는지 전체 레코드 수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저장하기 한번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을 출판사별 출판사별 월별 주문 건수라고 입력합니다. 출판사별 월별 주문 건수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인데요. 매개변수 커리네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셔서요. 도서코드 테이블 추가하시고 닫기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도서명 필요하고요. 저자 필요하고요. 출판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개변수가 있는데요. 매개변수는 물품코드의 두 글자 물품코드를 가져오시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으실 거고요.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레프트 물품코드에 가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받은 값을 조건으로 매개변수로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은 한글로 물품코드 물품코드의 첫 두 글자 입력 이라고 입력합니다. 물품코드의 첫 두 글자 입력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이 쿼리 이름은 도서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정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숫자 11을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두 개 레코드가 추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두 번째 쿼리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는 폼에 판매 장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TXT 물품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물품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 조건에 따라 판매 단가 원금에 해당 비용이 추가되도록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그 다음 물품코드의 첫 두 글자가 11이면 셀렉트 케이스 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셀렉트 S-E-L E-C-T 셀렉트 케이스 왼쪽 두 글자 레프트 물품코드에 왼쪽 두 글자를 가져와서 첫 두 글자가 11이라면 케이스 11과 같습니까? 11이라면 판매 단가의 10%로 하겠습니다. 라고 TXT 물품코드에는 물품코드에는 판매 단가 곱하기 10% 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매 단가의 10% 물품 단가 더하기 판매 단가 더하기 판매 단가의 10%를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판매 단가의 10% 21이면 케이스 만약에 11이었을 땐 이렇게 계산했고요. 만약에 21이라면 21이라면 6% 그러면 0.06 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31이라면 또 31로 수정하시고 31이라면 5% 0.05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41이라면 41이라면 4% 0.04 라고 입력하시고요. 51이라면 맞네요. 51도 입력하시고요. 3% 0.03 그 다음에 61도 있습니다. 61이라면 0.02 그 다음 70일이라면 70일이라면 0.01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엔드 셀렉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코드의 첫 두 글자가 10일이면 판매 단가의 10% 그 다음에 21이면 6% 해서 쭉 추가할 거라고 했으니까 더해주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기존 판매 단가에다가 10% 6% 5% 를 더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저장하시고 현재 폼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판매 내역 총괄 커리를 이용하여 커리 작성하시는 거니까 만들기 커리 디자인 그 다음 가져오실 커리는 판매 내역 총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테이블이나 커리를 가져왔다면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도서명 필요합니다. 주문처 필요하시고요. 판매 이익이 필요합니다. 3개의 필드를 일단은 추가해 놓으시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주문 수량 필드를 추가해 화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주문 수량이 100 이상 200 이하 그러면 100보다 크거나 같고 and 작거나 같다 20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하인 판매 이익을 구하는 커리이고요. 판매 이익을 가지고 내림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요. 도서명 주문처 판매 이익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 레코드 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전체 11개 맞나요? 내림 차순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맞다면 저장하기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을 판매 이익 판매 이익 분석 이라고 저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창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onents 감사합니다.